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오른 채 눈을 감아주시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범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과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단과 하와에게 그 형벌과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자가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래서 창색 1장 28절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갖도록 지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단과 하와가 에덴 농산을 거닐면서 가시에 찔리면 고통을 느꼈듯이 자녀를 낳을 때 여성의 신체적인 구조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통증은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이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과 저주가 뭐냐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적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농산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인간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이죠 여기서 너는 누구죠? 하나님의 원약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짐을 받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뭘 잘못했습니까? 땅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법무를 주관하고 다스리던 인간이 그만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주를 받고 할 때에 이 저주라고 하는 휘불이 단어가요 아라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폐하게 된 거죠 땅의 기름진과 그 땅의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컹키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컹키를 낼 것이라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시덤불은요 농사의 큰 장애물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엉컹키 역시 온몸에 가시가 도다 있습니다 꼭 마치 식물 고슨도치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과 엉컹키는 농사를 지는 일에 또 열매를 맺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당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땅은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동생 아베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 여러분 피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강렬히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가인에게 선포하신 그 땅에서의 저주가 뭘까요?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땅에서의 저주는요 첫째로 뭐예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땅의 소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요 그 가인이 꼭 술에 취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불황자처럼 이 땅 저 땅을 떠돌아 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지라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러분 땅이 부패한 게 아니라 누가 부패한 거예요? 인간이 부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인간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동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게 되면 물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때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게 되면 물의 근원을 만나게 된 거죠 반면에 소동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라기 3장은 11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게 뭐를 의미하죠? 그 말은 너희의 땅이 억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과 땅은요 어때요? 뗄리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땅을 너희의 땅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대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회복되려면 인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생의 수고를 하여야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당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관이 바뀐 거죠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은 형벌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동은요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노동은 존재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사명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이거 일 아닙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무이도식하도록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노동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작한다는 거 일 아닙니까? 지킨다는 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냥 무이도식하는 인간으로 짓지 않았어요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동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요 노동이 생존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노동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노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노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는 것이었어요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노동을 하면 노동을 할수록 참된 기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그 에덴 농산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코가 크네? 코끼리 너는 목이 길구나? 기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담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각각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통차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전제의 의미가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인간이 일을 하면 할수록 기뻤고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전제의 의미가 더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노동은 타락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노동은 축복이다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문화권에서는요 노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 역시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일은 하지 않고 천한 사람일수록 일을 많이 한다는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대살라니카 후사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요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요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쉬리 먼저입니까? 아니면 일이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예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하지도 않고 계속 쉬겠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땀이 건강한 노동의 상징이 아니라 힘들고 저주스러운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은 힘들고 저주스러운 상징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노동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인간들은 일하는 걸 싫어해요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되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 일을 하되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일을 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잠실 사거리에 가보게 되면요 지하철 입구에 항상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보게 되면 진짜 줄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없나?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 복권을 사죠? 일을 하지 않고도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물론 일을 하되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누군가로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하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가꾸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내 가족들의 부양과 그리고 가족들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니라?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곧바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은 후에 930세에 죽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왔어요?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비참함이 시작이 됐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왕로로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대한 영웅도 죽습니다 불로처를 구했던 진시항제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 가족에게 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 희망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대했던 시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빨리 부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더 빨리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도 젊으신 분이 두 분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빨리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희망과는 달리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아니 내 자신의 영혼을 빨리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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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